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예요 이거는 휴게소 꼬치대 리얼사운드를 먹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칼라만시의 얼음도 칼라만시 얼음입니다 쨔쨔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치즈볼 찹쌀떡 너무 맛있다. 치즈볼 아삭아삭 치즈볼 너무 맛있다. 이건 매콤해요 마카롱 치즈볼 치즈볼 쩔쩔쩔 치즈볼 고춧가루 우린 가득 찹쌀떡 가득 찹쌀떡 초콜릿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삭아삭 마카롱 청양고추 매콤달콤달콤 진짜 맛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곧 휴가철이죠 여러분들도 휴게소에서 맛있는 간식 사서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안녕 오질 자랑해요